안녕하세요.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프로그래머 조현기입니다. 여러분께 제20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개막작과 폐막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20회 사랑영화제의 개막작은 지저스 레볼루션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올해 초 미국 부활절을 맞이해서 4월 전쯤에 2월 28일에 개봉했던 영화였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미국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았었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에스베리 대학에서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다룬 역사적인 사건을 나눈 그런 영화입니다. 이번에 어렵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우리 관객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정말 프로그램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0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올해의 개막작은 일본 영화 마이 데디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에서 목회를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주유소 일을 하고 있는 목사 카즈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카즈오는 딸아이를 함께 양육하면서 딸아이와 함께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또 아르바이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목사를 소재로 하고 기독교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나보기는 흔치 않은데요. 최근에 나온 작품 중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고 우리 기독교 관객들에게 소개할 만한 그런 작품이어서 올해의 폐막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영화 개막작과 폐막작은 서국제사랑영화제에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필름포럼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